여기 밤에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초크를 쳐놨어요 초크 여기 물고기들이 다 걸려있네 여기 보시면 물고기들이 다 걸려있어요 아 이렇게 초크를 쳐놨네 이거 보세요 여기도 다 물고기 걸려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아 초크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이거 보세요 야 이건 아니지 와 진짜 이거 너무하다 도대체 몇 미터야? 초크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있어요 지금 야 뭐야 누가 여기다 이렇게 초크를 쳐 놓은 거야 야 이건 아니다 진짜 보이는 것만 지금 물고기가 수십 마리는 걸려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산란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매자도 있네 매자도 잡혀있네 야 지금 산란기라서 물고기들이 산란을 해야 되는데 산란기 때 초크를 쳐놨네 야 이건 아니다 야 이거 보세요 물고기들이 다 걸려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물고기들이 다 걸려있어요 야 이거 봐요 물고기들이 산란을 해야 되는데 몇 미터짜리야? 몇 미터짜리야? 몇 미터짜리야? 몇 미터짜리야? 100미터 되나? 몇 미터짜리야? 몇 미터짜리야? 몇 미터짜리야? 야 큰 게 다 걸려있어 뭐야? 저건 엄청 큰 고기는 매자도 매자 매점? 야 이거 산란을 해야되는 매자가 걸려있네 야 이거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야 저거 봐 저 끝까지 야 미쳤다 100미터 되는거 같은데 야 진짜 넘어갔다 여기 뚝지도 걸려있네 야 이거 봐 이거 보이죠 이거 알가지 물고기에요 알가지 물고기인데 지금 초크에 다 걸려있어요 아 이거 뭐야 어 나왔다 나왔다 아빠 이 잡아야 돼 야 그물에 들어가지마 어디갔어 들어갔나 들어갔다 빨리 빨리 통에다 넣어야 돼 야 매자야 넌 운 좋았다 진짜 여기 매자가 많네 그니까 매자가 다 그물이 두고 도대체 몇 미터 짜리야 가도 가도 그 처음이야 야 그물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요 이거 몇 미터 짜리야 야 이거 봐 물고기 다 죽어있어 얜 버들치인가 버들치 같은데 맞죠 버들치네 버들치네 버들치도 걸려서 다 죽어있네 야 이건 아닌거 같다 진짜 여기까지 쳐 놨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그물이 일단 물고기들이 여기 있으면 저기 그물에 다 걸리거든요 일단 최대한 제가 몰아서 물고기들 위쪽에다 살려주겠습니다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잡혀서 물고기들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게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 친구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자 물고기 친구 위험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이 딴 데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물고기 친구 여기는 물이 깊어서 그물 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물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그물 옆에서 잡는다고 잡았는데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안타깝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자는 아까 그물에 잠깐 걸려있다가 스스로 탈출한 매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매자를 잡아서 여기 그물이 없는 곳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이 자그만치 한 백미터는 돼 보입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고 자 우리 물고기들 자 우리 물고기들 여기가 안전해요 여기가 안전해요 여기서 지내요 집에서 그물에 걸리면 안 돼 자 다 살려줬습니다 자 다 살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